오! 네! 안녕하세요! 여기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? 제가 여기서 양갈래로 머리를 닦고 브이를 시작했었는데 기억나세요? 나세요? 오늘은 또 나들이에요. 오늘 네이버에 저희가 또 네이버 투어를 하러 트와이스에 왔습니다. 네, 헬로우! 하이! 이렇게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그때 브이했던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있는데요. 이제 한 바퀴씩 돌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멤버들은 한 명씩 나올 거예요. 네, 머리 잘랐어요. 염색도 했는데 돌게요! 어머어머 머리 쫄깃해 안녕하세요! 저희 여기서 지금 회의 중이에요. 여러분! 일하러 가세요. 오랜만이에요. 빨리 일하러 가세요. 네? 빨리 일하세요. 아, 일하러 갈게요. 일하러 가세요. 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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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여요! 다 모입시다! 우리 와! 우리 V LIVE 오랜만이에요.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까요? 네. 하나, 둘, 셋! 원영매야! 안녕하세요! 투어! 이즈입니다! 와! 와! 오랜만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와! 와! 초동이들 오랜만이에요. 저 언제였지? 그때 유아하게 할 때였나? 맞아요. 제 기억으로 그때 시사회가 있었어요. 맞아요. 영화 시사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있었어요. 아, 사나 언니! 그리고 내가 너무 귀엽대. 아, 기억하세요? 샀었는데. 그때 저 뭐 입었는지도 기억나요. 나 분홍색깔 원피스 입었어. 나도 원피스 입어요. 라이더 자켓 입었어. 그날 아침에 저희 무슨 운동하는 그런 기사 사진도 찍었었어요. 그랬어요?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몰라요. 기억 안 나. 뭔지 몰라요. 지금 오랜만이라고 어색해하는 겁니까? 너무 오랜만이에요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여기는 V 어딘지 알았어요? V라고요? 여기 네이버? 아, 여기 네이버. 여기 네이버 사옥이에요. 네이버 사옥이에요. 네이버?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사랑타임. 저 취직했어요. 저랑 지효가 항상 회사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, 이제 반문증.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. 여기서 저희 취직했어요. 현실은 반문증. 오늘 여기 취직했습니다. 취직했어요. 그래서 사나 언니도 이렇게 안경도 쓰고 되게 잘 다 나온다. 다 나오지? 다 나온다. 네.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곳이죠? 네. 오늘 비가 와서 되게 좀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웠죠? 댓글이 어떻게? 미끄러웠어. 알겠다. 뭐가 왜요? 여기 웨이니야가 그때 맞췄잖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데려왔어요. 네. 네. 한 번 더 할게요. 네. 저 개인적으로 그 막 오고 싶어서 또 왔어요.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. 웹툰 보는 곳도 있고 여기 진짜 카페도 정말 예뻐.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지효가 웹툰 많이 보잖아요. 맞아요. 웹툰같이 생겼어요. 추천해주세요, 추천. 아! 너무 많아요. 저번에 제가 블랙스완 미나언니 추천해줬었대요. 여기 있었대요. 틀렸어요. 방금 댓글에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황금 기억났어. 맞아. 그랬던 거 같아요. 블랙스완 책이 있었는데 제가 미나언니한테 줬었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지금 뭐예요? 산호 언니 진짜 회사 온 거 같아요. 어떤 웹툰 좋아 아니에요, 지효 언니? 저는 웹툰 진짜 너무.. 오 찾았어, 블랙스완. 어, 블랙스완 여기 있어. 오자마자, 블랙스완. 제가 딱 오자마자 보여서 미나언니한테 줬어요. 어떤 웹툰? 지효. 저 너무 많이 봐서 고를 수 없어요. 고를 수 없다고 합니다. 요일별로 다 있기 때문에. 저 좀 전에 복학왕 보다가 말한.. 저는 외모지상주이요. 아.. 다 봐요. 이런. 아 웹툰 이름이에요. 맞아요. 그렇죠? 오랜만에 우리 9명 다 모였는데. 맞아요. 뭐라도 할까요? 네. 뭐라도 할까요? 뭐 할까요? 아까 댓글에 윙크 해달라고 되어 있었어요. 에? 윙크 뭐하냐? 너 멍치지 마! 아 진짜 있었어, 이거. 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 좋아했어. 다 같이 좋아했어. 하나, 둘, 셋. 다 같이 해야죠. 잘했다. 아니야. 다 같이 원한다고요. 우리 팬분들 다 같이 원해요. 다 같이 원해요. 다연이가 다 같이 원해요. 얘들아. 하나, 둘, 셋. 빨리해요! 이 팀이야. 잘했어, 김다연. 잘하시잖아, 댓글이. 댓글. 됐다. 아, 나연 사랑해요. 저도요. 킥킥킥. 댓글 읽어주세요. 댓글이요? 춤춰라! 춤. 춤. 다리 이제 괜찮은 거죠? 아, 네. 아, 네. 저 다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잘 걷고 있어요. 춤은 예뻐. 신사. 신사. 숙녀. 여러분. 신사. 숙녀. 숙녀. 마라 언니 청순해 보인대요. 박지훈 너 다 찍혔다. 뭐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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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찍어! 모르는데? 네? 멍 때리고 있었어? 아니에요. 당연히. 네. 어? JYP 네이션 슈퍼 해달래요. 어? 싫다 싫다. 싫다해요. 안 돼요. 아, 여러분. 게임. 셋. 아, 한 번 슈퍼 해 볼까요? 하나 더 샀다면. 한 동작으로. 뭘? 자기 거. 뭐 할 줄 알까요? 아, 몰라요. 그래요? 모르실 거 같아. 왜요? 저희 치어로 팔 거고. 맞아요. 맞아요.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헉. 한데요? 아, 재미없게 정말. 스포세요. 꼭 골라보시길 바랍니다. 해보고 싶대. 저희가 스포 해보고 싶대. 하나 더 샀다면. 한 동작 한 번 해봐. 하나, 둘, 셋. 상단. 짠. 정바른다. 진짜 뭐하지. 정말. 아, 여러분. 게임 요즘 하고 계신가요? 저는 방금까지 하던 없잖아요. 아, 맞아. 저도 어젯밤에 12시에. 제가 노말로 계속하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하드로 바꿨어요. 오오. 과연 이번에는 근데 하나도 못 깼다는 거야? 근데 채워라 못 깨고 있잖아요. 아니, 치워라 하도 망구하지. 하다 망구를 못 깼잖아. 아니에. 근데 나는 걱정인 게 저도 치워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치얼업이 그 이벤트가 있어요 너 치얼업 아니야 지금? 아니 그냥 랭킹 100위 들면 트와이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도 한번 깨보겠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 100위 안에 들까봐 근데 제가 당첨되는 거잖아요 나 만나게 해줄게 만나고 싶다 만나게 해줄게 만나고 싶으면 우리 방으로 와요? 나 차 마시게 해줘 뒤에 애들도 좀 자 미나도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미나보다 잘해요 아닌데 전우의 너 사나 안보여 라고 나왔었어요 카드가 없어서 그래요 카드 주세요 나는 사나 진짜 몰랐어요 그 사나 그 희박연 닮았다고 그 하는 걸 저도 몰랐는데 댓글 좀 봐볼까 저 정말 정말 눈 나빠요? 뭘 하러 보니까 오늘 dark 트와이스도 올 거예요 샤샤샤 댄스 좀 보여주세요 샤샤샤샤 shed Pipes 샤샤샤 kupes 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 adjusting 댄스 보고 싶습니다 댄스요? 댄스하면 모모언니죠 진짜요? 모모가 오늘 많이 부었데 멀리 찍어줘게 잘했지? 잘했어 빨리 춤 춰 한번 봐 아이고 귀여워 아까 여기 댓글에 모모 언니 배고파 보인다 이거 있었어요 배고파 보인다 뭐예요? 벌써 나오기 전에 방송이 밥 먹는게 나왔는데 era 배고파 보인다는 뭐지? 채영이 키 컸대요! 어! 어! 힐! 비밀이 있어요! 미안해요! 채영이만. 힐 아니에요. 힐이에요. 힐 할까? 모모룩. 채영이 손아트 해드세요. 나연 어디 갔어? 여기. 부은 모모 부은 모모도 귀엽다. 고마워요. 급식단 소개? 급식단 소개야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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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채영 누나 가르릉 한 번 해주세요 가르릉이요? 가르릉 가르릉인 거야? 고마워요 아 이게 가르릉이야? 가르릉 소리가 이제 아기 맹수들이 어리면 심쿵! 심쿵! 심쿵절! 가르릉 초근접샷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이거 새하자 아아아아 확 설렘 설렘 그래! 어머 어머 어머! 근접도! 나한테 다시 한 번 더 깨르릉! 깨르릉! 잠깐만 우리 사나 언니 사나 언니 되게 직적해 보이지 않아요? 우리 사나 언니 좀 찍어줘요 그림자 너무.. 우리 잘 자는 오빠, 매니저 오빠 안경을 빌렸어요 어제 그때는 매니저 오빠 안경을 썼었는데 그래서 지금 매니저 오빠에 매니저 오빠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? 근데 지금은 없어서 아니 사나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맞아요 잘 어울려요 진짜요? 나는 이런 거 못 입어 선생님 같아 왜 지금도 재환씨가 어깨 좀..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돼 보여줘요! 내 벌레 보고 싶어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요 사나 그래? 부러워요 안 돼요 사나씨 보여줘 미나도 이건데 미나도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럼 미나 어깨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쪼이다 여기는 안 부었어요 미나 언니가 어제가 부었어 너무 잘 어울려요 애들이 어제 뭐 했는데 왜 이렇게 부었어? 야 쪼이도 부었어 쪼이 저 어제 그게 좀 끝나고 죽었었어 아하 아 너무 아저씨 진짜 못 일어나더라 오랜만에 죽었어 자 이제 다 모여볼까요 여러분? 네 모여봐 저 어제 미나 언니 방에 갔는데 미나 언니가 화장한지를 차고 있었어요 어? 진짜?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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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어 사고 날거에요 자 오늘 어 뭐 하냐? 나한테 갇혔어 저희는 지금 네이버 이렇게 와있고요 네 이제 네이버 한번 구경해 투어 투어 네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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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중에 또 올게요 너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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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워이너 밀리언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빠요 너빠요 쁘리람봐요 쁘리람봐요